경기대학교의 승리를 이끌었습니다. 정태현 선수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정태현 선수 안녕하세요. 오늘 승리 축하드립니다. 정태현 선수 오늘 한양대학교와의 매세트 굉장히 치열한 접전이었거든요. 경기대학교 선수들이 잘해주면서 3대0 완승을 거뒀는데 오늘 경기 어떻게 또 평가할 수 있을까요? 오늘은 저보다 다른 선수들이 너무 잘해줘서 제가 MVP? 약간 의문스러운데 그래서 힘들어 너무 잘해줘서 고맙습니다. 공격 포인트에서 정태현 선수가 황경민 선수 잘해줬지만 정태현 선수가 위기 상황마다 잘해줬거든요. 또 다른 선수 가장 잘한 선수 있다면 어떤 선수가 있을까요? 아무래도 경민이 형이죠. 황경민 선수? 네. 주장형 믿고 가는 바람에 위기 상황에서도 많이 이끌어주고 가독거려주고 해서 저희가 이긴 것 같습니다. 이번 시즌 경기대학교의 경기를 보면 선수들 간의 끈끈한 팀플레이 그리고 분위기도 굉장히 좋아 보이거든요. 선수들끼리도 대화를 많이 하고 있는 상황인가요? 네. 저희 연습하면서도 저희끼리 대화도 많이 하고 야간 훈련도 많이 하고 개인 훈련도 많이 하고 있습니다. 경기대학교가 공격 포인트 지표에서 굉장히 많은 선두에 올라오고 있는 상황인데 이제 어떻게 올 수 있는 팀을 이끌어 나가고 있는지 한 말씀 부탁드리겠습니다. 저희가 많이 부족한데 저희 많이 메꿔서 차근차근 올라가서 꼭 우승해보고 싶습니다. 알겠습니다. 다음 경기도 좋은 경기 부탁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승리 축하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지금까지 경기대학교의 정태현 선수 만나보았습니다. 경기대학교의 정태현 선수 만나보았습니다. 오늘 승리 축하드립니다.